대구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추석 성수식품과 가공식품의 방사능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일부터 2주 동안 농산물 도매시장과 관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수산물과 축산물, 가공식품 등 48건을 수거해 방사능 오염지표를 검사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. 대구시는 구군과 농산물시장, 교육청과 협의해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해오고 있으며 올해 총 210건에 대한 검사에서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